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오니저택 콘텐츠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워호우 자 오늘 아오니저택 괴물은 바로바로 여러분들 즐겨보시는 스폰지밥 저택으로 찾아왔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멤버들 캐릭터를 한번 소개해볼까요 일단 저는 잉여맨 오늘 플랭크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괴사장의 그 개살버거 비법을 네 찾고 다니고 있는 캐릭터죠 자 그러면 오늘 안녕하세요 핑핑이님 핑핑이님 너무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요로드입니다 핑핑이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누구죠 이거 처음 보는 캐릭터인데 뭐야 이거 뭐 이게 있나 이런게 플랭크톤 퐁퐁부인이요 퐁퐁부인 퐁퐁부인이요 아니 퐁퐁부인이잖아 뭐야 뭐야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뚱이 봉수님 반갑습니다 아 아니요 뚱인데요 뚱이 뚱이 아닌가요 아니요 뚱이라니까요 뚱이 맞냐고니까 뚱이 맞냐고요 아니요 뚱이라고요 이게 뭐야 그럼 봉수인가요 봉수 봉수씨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봉수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는지 아니요 뚱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분은 징징이괴물 네 안녕 나는 퇴퇴이 왕대도지 퐁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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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하하 징징이는 오늘 뭐 그럼 오늘 사람 죽이러 왔나 오늘도 징징이괴물이에요 아니 오늘은 사이좋게 지낼거에요 정말로 정말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표정이 아니잖아 정말로 네 네 오늘 술래가 아닙니다 네 자 이분이 왜 오셨죠? 도라에봉씨 아 여기 그렇게 맛있다는 집게의 버거가 있다 들었습니다 아 도라에봉씨 왜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여기는 스포지밥 세계라고요 아 이제는 단팥빵보단 개살버거죠 오늘 그래서 스포지밥 집에 있는 개살버거로 먹으러 오셨다? 아 그럼요 하나만 먹고 갈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온 거야 또 어디로 등문으로 왔나? 아니요 버스 타고 왔습니다 버스 타고 왔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오니 저택의 주인공 괴물 네 스포지밥씨 반갑습니다 스포지밥이 왜 저렇게 웃어 뭐야 야 스포지밥 목소리가 왜 이렇게 두꺼워졌어 스포지밥씨 오늘 스포지밥씨 집 놀러 가도 돼요? 아 언제든지 환영이란데 자 그럼 오늘 스포지밥 집 놀러 가는 걸로 하죠 여러분들 나는 플랑크톤 오늘 반드시 집게사정의 개살버거 비법을 찾아버리겠다 나는 징징이 오늘 플랑크톤의 비밀을 발쳐보겠다 뭐야 넌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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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도라에몽이잖아 나도 개살버거를 비법을 반드시 찾아버리겠다 자 자 그러면 한번 개살버거 비법이 있는 스포지밥집에 한번 들어가볼까 내가 먼저 찾을거야 여기가 스포지밥집이로구나 뭐든지 다 스포지로 돼있네 이런데 살면 푹신푹신하겠다 아 이럴수가 제발 아느님 아버님 여긴 아니다 철문 자 일단 이거는 아니구요 자 어딘가에 개살버거 비법이 숨겨져 있을거야 어 왜 이럴수가 이건 스포지밥이 굽는 황금뒤집기 아냐 이럴수가 이럴수 찾을줄이야 어잉 야 너 그거 뭐야 나는 플랑크 개살버거 비법을 꽤나 찾은거 같군 어 이거 황금뒤집게다 황금뒤집게 어 이거 어디야 야 이거 내가 가져간다 얘들아 이게 황금뒤 이게 바로 개살버거 비법 중 하나였구만 에어 안돼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뭐야 이거 플랑크톤 포..퐁퐁부인 저번에 학원비가 빌렸어요 그걸 나한테 주도록해요 저는 운전벨어진 안 땄는데 아직 안 땄어요 저항포션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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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당겨가지고 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스폰지허집이 좀 취향이 독특한거 같애 사진이 좀 이상해 어 취향이 좀 독특한거 같은데 어쨌든 이 뒤집게를 찾고 여기를 탈출하면 나의 개살버거 비법이 탄생하는건가 좋았어 뭔소리야 방금 사자가 운거 같은데 흠 흠 흠 흠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실명포션 흠 흠 흠 자 낚시대 자 거미줄 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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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사 이거 집게사니까 꽤나 스폰지바 교육을 잘 시켰나본데 돈으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잖아 음 음 음 어 이건 어디야 어 여기도 아니고 말이야 여기도 아니고 말이야 일단 이리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는 열심히 황금 뒤집기를 다찾고 개살버거를 내가 이제 플랭크톤 버거로 바꿔서 아 떼도는 벌거란 벌거란 말이지 아 좋은 생각이야 흐흐흐 하하 야 야 어 놀랄아 블랑크톤 사실 왜 무슨 일이야 나는 징징이가 아니야 그 그 그 그 그 그럼 누구지 자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어 절대 누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어 특히 별가살이한테 어 맞아요 어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 뭐 뭐 징징이가 아니라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징징이처럼 생겼는데 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야 무슨 일이야 핑픽이 야 핑픽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하 무슨 일이야 왜 왜 왜 왜 왜 그러냐고 옆 옆에 스포츠 야 와 야 이거 뭐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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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포츠마이 아니 스폰지밥 얼굴이 좀 이상한거 같은데 뭐야? 그는 변태를 벗고다녀요! 그는 변태라고! 스폰지밥이 벗고다닌다고! 가지고 홀라를 벗고다녀요! 야! 스폰지밥! 스폰지밥! 옷을 입어! 옷을 입으라고! 정신차려 이 자식아! 아이고 이거 생각보다 알몸도 괜찮은 듯하네 야! 야! 스폰지밥! 당신을 차려요! 야! 야 도라위몽 어떻게 좀 해봐! 스폰지밥 이상하단 말이야! 뒤에 봐! 문이 열렸잖아! 야 뭐야! 니가 무슨 짓을 했구나! 도망가! 스폰지밥 이상해! 아! 스포츠밤 이상하다고 얘들아! 아! 스포츠밤이 얘들아 이상해! 아! 스포츠밤이 얘들아 이상해! 스포츠밤이 이상하게 웃고 있어! 야야!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스포츠밤이 이상해 얘들아! 도망가! 스포츠밤! 스포츠밤 정신차려! 6 puir9 야! 스포츠밤이 뭐 이렇게 웃어! 야 야.. 야! 혐오! 혐오스러워! 같이ner 복 arguments 유아scarz 스포츠밤이 얘들아! 스포츠밤이 정신이 나갔어! ensures 랩 없어x4 랩 없어x3 빨리 말할 것 같아 랩을줘 랩을랩을랩을랩 빨리 살려줘 빨리 빨리 알았어달라고 하니까 랩을..아 랩 랩 구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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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주 스포치밤이 이사람 스포치밤이 잘 따라온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야 아핀아핡 아아핰힓힣 아 힘들어 너도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스폰지방 아 너무 힘들어 야 좀 쉬었다 해 쉬었다 쉬었다 가해 정말 불쌍한 녀석이야 진짜 쉴 수없지 롤롤롤롤루 롤롤롤롤롤 비키니시티 마을사람들이 갇혀있는걸? 어? 진짜잖아? 플랑크톤 얘네 키가 크냐? 뭐야 너 뭔데 나랑 빗살형은 키가 크냐? 뭐야 너 야 이거 징징이 있는데? 아니 내 몸이 반토막이 났잖아 이럴수가 어이 빨리 열어래 똥아 아 아 아 아 아 야야야야야 저기 저기 스폰지합씨 징장하시고 예 아 그 왜그러시는거에요 이유나 이유나 들어옵시다 스폰지합씨 너 너희들에게 내 알몸이 보여줬어 아하하하하하하 아니야 그 그 소갈맹이 니 본모습이야 그럼? 보고싶지 않았다고 수치스럽다? 그래도 수치스러웠다? 너무 수치스러워 야 우리가 언제 보고싶다고 했냐? 나 보기 싫었어 이거 완전 변태 아니야 다시 옷 입으시라고요 옷을 입어? 이렇게 말이야? 어 보기 좋네 그래 그래 훨씬 낫다 야 하지만 안 입을 것이네 할몸 상태로 있을거에요 이거 완전 변태 아니야 지금 이결맹이 안되겠습니다 예예 19금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야해요 19금 방송 어? 뭐야 어? 어? 얘들아 얘들아 여기서 빨리 나가야돼 여기에 스폰지밥 변태 스폰지밥이 있다 야야야 블랑크톤 어 왜그래 징징이 빨리 일로와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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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아 니가 어떻게든 니가 스폰지밥은 친구잖아 스폰지밥 친구잖아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너한테만 내 본모습을 보여줄게 본모습이 어딨어 자 잘 봐 아니 아니요 나는 조개소년 어이 사치 정체를 숨기고 지금 여기에서 스폰지밥이 살인사건이 있다고 해서 몰래 침투해 있지 우리의 영웅 조개소년? 그래 근데 지금 이놈앤이 지금 길을 잃어서 못 오고 있거든 이놈앤만 오면 내가 한 방에 그냥 없애주도록 하지 그럼 조개소년 당신이랑 믿겠어요 그래 그동안은 난 징징이 이거 비밀을 누가 대기하면 안돼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요 알아서요 후 나 아 아 아아아아 뒤에 넘어가 뒤에 넘어가 스폰지밥은 완전히 미쳐버렸어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만 해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아 숨을 못이겠다 아이고 아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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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quatro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조끼 Entre 인문화 어떻게 혹을 으옹 으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헉 아, 풍풍부인! 그리고 핑핑이! 모두 안심하세요! 제가 탈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거! 황금 뒤집기만 있으면 여기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저한테! 그니까! 빨리! 황금 뒤집기를! 없어요~? 아, 이런 젠장! 아, 감사합니다. отп 들어갑니다. 좀 지내온 아이사해 어둑이 열리야 야이 이상해 미쳤나봐 도망가봐 대조 어떻게 해봐 황금 뒤집게 황금 뒤집게만 찾으면 된다 이거 맨 마지막에는 7이란 말이야 4에 7이고 그렇다면 저항 포션 어우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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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안좀 아 아 여기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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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야 오는거 아니야? 야 불안불안해 어 아 황금드시키 나 못찾겠네 이거? 아 황금드시키 나 못찾겠네 이거? 레버 좋아 자 황금드시키 하나 먹읍시다 이거 확실히 탈출해야겠어 어딨지? 스폰지박스 도라에몽 무슨일이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일이냐고 도라에몽 우리가 정체를 보여줄 때가 된거같아 벌써 그렇게 된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히어맨과 조개맨 조개소년이야? 우리의 영웅 잉어맨과 조개소년 뭐? 어딜 반말이야 아이씨 우리 나이가 70이 다 되갔는데 이녀석이 헐 이럴수가 에이 에이 그게 아니고 잉어맨과 조개소년씨 지금 스폰지박이 벗고 날뛰고 있어요 변태가 되었다고요 아니 그 녀석이 혼내껴주세요 우리 영웅이잖아요 좋았어 이놈맨님 이게 우리가 나설때가 된거같습니다 그래 이놈맨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적을 못찌르자고 가자오 역시 너무 든든한걸 핑피가 우리 영웅이 나타났어 우리 영웅이 퐁퐁퐁퐁 퐁퐁퐁 퐁퐁퐁퐁 내 손가락이 부러졌어 잠깐만 골절이 팔팔에 골절이 잠깐만 이놈맨 어휴 발 부러졌어 이놈맨 가자 이게 뭐야 집이나 가자 이놈맨과 조개소년과 잠시만요 이놈맨 이게 뭐야 진짜 약하잖아 조개소년과 이놈맨 이래서 나이 늙으면 안돼 나이 먹으면 안됩니다 아니 이게 황금뒤죽개 황금뒤죽개 있는 사람 지금 스폰즈밥이 밑으로 날뛰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야만해 이거 뭐 개다먹어 비법이든 뭐든 나 살아 돌아가야겠어 이거 이거 아니고 지하 쪽에 있나 아 1층을 진짜 안봤다 1층을 또 찾아봅시다 흠흠 어 내가 여기 숨어있을까 여기 숨어있을까 아무도 틀리면 안돼 흠흠 흠흠 저 이놈맨치 흠흠흠 어 뭐야 어 우리 이놈맨과 조개맨을 무시해 이놈맨과 조개맨 가자 조개맨 야 조개맨 지금이야 이때 저 양반을 던지고 가자 잠깐만 기다려 도망가자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너맨씨 이너맨씨가 목소리를 휘대하면서 우리 구해졌어요 조개더맨씨 이 자식 거기 서라 이너맨 그 양반이 아직 지금 치매끼가 있어가지고 정신을 못차려 아 스폰지맞씨 왜그런가 아 뭐야 스폰지맞씨 정신차리라고 아 지금 정신 지금 혼돈이 괜찮대스네 어 이 친구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닌거 같던데 저기 조개너녀 조개너녀씨 먼저 달출하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 이거 어 아니 뭐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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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황금 황금 뒤집게 찾았어 안 되겠어 징징해 다시 운전밀어 학원에서 도움이 구겨 여자들아 배가 안 돼 저거 퐁퐁 퐁퐁 지금은 통화와 까 퐁퐁퐁퐁 고마워요 퐁퐁퐁퐁퐁 제발요 하지만 야 비번 찍자 그냥 비번 찍자 좋아 그게 제일 낫겠다 어 나는 두개 알고 있으니까 두개만 찍으면 돼 내가 미겠어 자 자자자 2하고 7 하아 2 1 2하고 7 3 2 8 7 너무 많아 중간에 알아야겠어 4 4라고? 8 2 4 7 아냐아냐 5 7 아 안돼 안돼 우리 찾아야될거같아 저 녀석이 저러고 있는데 통포부이시 도망가요 어 지금 약해진 상태야 지금 지금 도망가 에라 모르겠다 아아악 뭐야 응 어여 하아악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에 компании 퐁촌 퐁촌 아 비밀번호를 진짜 못찾겠네 이거 야 근데 나 오늘 뚱이를 못봤다 야 봉봉봉이씨 지금 지금 뭐 본적 없어요? 본거 없어요? 이거 아니 봉봉봉이씨 여기 사망자가 있었어요 이럴수가 0 2 7 땡 땡 0 2 7 이거다 갑시다 봉봉봉이씨 여기를 탈출합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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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전투가 되겠군 아 그러면 조개소년으로 변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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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근데 아까 저쪽 앞에 아주 신기한게 있던데 아 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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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놀러가지 않을래? 아무도 안와줘 여기에 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아무도 안와줘 불량 챙기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챙겨줘 응 아무도 안와줘 망했어 오늘 오늘 한 번이라도 와주면 좋을텐데 말이야 맞아 아무도 안와주더라고 맞아 그러지말고 나랑 같이 놀자 주로 안 놀거야 나는 위험해 놀 때까지 기다릴거야 그래? 난 그럼 너랑 놀고 싶은데 나도 올 때까지 기다릴거야 그래 언제 오는거지 정말로? 나 왔다 나 왔다 너의 불량을 챙겨주기 위해서 플랭크 두시가 왔어 바로 뒤에서 말이야 정말 축하해 뚱아 오늘 첫 불량이야 정말 열심히 하래요 불량이 생겼어 불량이 생겨버리기 됐어 이제 나갈래 좋았어 뚱아 나랑 같이 놀 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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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핑핑아 등껍질 등껍질 해보자 극뿔 하하하하하 흐핳해 흐핳 이리퐉 땡공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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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imagina 땡공이치 으앙 rides 저식이 감히 날 때려 ical 좋아 좋아 넌 몇 살이야? 넌 몇 살이야? 어 2팀이다 2팀이다 플랭크톤은 도망간다 플랭크톤은 도망간다 넌 몇 살이야? 넌 몇 살이야? 좋아 좋아 1027 1027! 1027이다 1027 야 빨리 나와 얘들아 1027 핑핑무이 씨 빨리 오세요 도망가요 야 조개맨이 희생했어 도망가 이 즈음이야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근데 넌 몇 살이야? 왜 반말이야 자꾸? 아 죄송합니다 오지마 오지마 그가 오고 있어요 그가 오고 있다고요 그가 오고 있다고요 그가 점프가 안돼요 점프가 안돼요 그가 오고 있는데 점프가 안됩니다 아아아아 빨리 점프가 돼야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 점프가 됐다 음 ynen 크흣 흐뭇 unto 풍 엑 떯 금뼈 으허 으흐아 take 하아 내가 일몸을 보여주는 이상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거야 으흐흐 backward 서영 박진다 Grid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AAAAAR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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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빨리 와요 폭폭 불씨 음 난였어요 저 스펀지방을 처치해 무기를 찾아야겠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집으로 어 어 어 char meininger 무기 차가워 무기 차가워 무기 차가워 이 자식 잘 만났다 너 저게 펀치 이 자식 아 일단 잠깐만 얘네부터 너희 공격은 너희 공격은 너희 공격은 무슨 아까부터 거슬려 숨기네 저기로 아까 개판일구만 스포지마 스포지마 오케이 누가 아까부터 띵띵띵 소리가 누가 낸거야 지금 뭐지 피졸 자 어쨌든 여러분들 드디어 저희가 스포지밥을 처치하고 비키니 시티를 찍혀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구요 다음 주 토요일은 얀데레아온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그녀의? 그녀 그녀가 옵니다 자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이없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då 오늘은 얀데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